안녕하세요. 저는 순간기 안전공단 케드 크리에이터 구나연입니다. 저는 이번 컨텐츠를 우리 순간기 안전공단 있는 친구들 엘리와 엘스로 인형 연극을 해볼거에요.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. 시작! 여보세요. 어? 나 지금 가고있어. 어? 벌써 지하철에 도착하고 있다고? 알았어. 빨리 갈게. 잠시만요. 아프잖아요. 갑자기 절 미치시면 어떡해요. 아? 그랬나요? 제가? 죄송합니다. 아우 뛰어야겠다. 잠시만요. 뛰시면 안돼요. 아 그런가요? 죄송해요. 왜 근데 뛰면 안되나요? 뛰면 다칠 수 있나요? 네. 다칠 수 있어요. 여기 노란 선 보이시죠? 네. 여기를 넘어서면 안돼요. 그러다가 발이 끼거나 그러셔서 다칠 수가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에스컬레이터를 탈때는 안전수칙을 잘 시켜야 하죠. 저도 이제 다음부터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수칙을 꼭 지킬게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오늘은 엘리와 에스 이형 슬크를 함께 연극을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어? 그 뭐였지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 안녕! 안녕!